가는 걸로 결정이라든 안 가는 걸로 결정이라든 그 자체보다는 거기까지 어떻게 이르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스스로의 생각을 이해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주제 일단 첫 번째 주제 지금 우리나라 2030 세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공정이 무엇인가라는 문제하고 잘 결착이 되는 문제입니다. BTS에 대한 얘기인데요. BTS 이분들이 지금 군대 갈 나이가 근접하고 있어요. 가장 나이 많은 친구가 올해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BTS가 워낙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이분들을 군대에 가지 않도록 하는 영역특례대상에다가 대중문화예술인을 집어넣는 법률개정안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뭐 돈도 많이 벌어다 주고 국가 이미지를 엄청 재고해 주는 분들이니까 이 BTS를 군대에 보내면 여러분들이 아까워 하시죠. 특히 팬클럽, 아미분들 그런데 이것이 가져오는 논란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2030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공정이 뭐냐 왜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론조사 보시면 굉장히 갈려요. 그런데 재미있습니다. 이게 일반 국민은 일반 국민은 찬성이 그러니까 병역특례 사실상 면제인데 병역특례에 찬성해 주는 입장이 66%고 2030 남성의 경우는 반대가 한 70% 됩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정반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2030 남성들은 군대를 가거나 또는 빨리 직전에 갔다 왔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은 지금 공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군대 문제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원칙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 병역특례에 관해서는 정리를 할 시점은 됐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2030 남성분들이 BTS의 병역특례에 대해서 굉장히 공정이 무엇이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2030 남성들도 아주 일관된 입장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가 병역특례를 받았을 때는 2030 남성들 속에서도 그다지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아주 단호하게 나는 딱 이거야 라는 마음을 일관되게 계속 초지일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답일까요? 뭐가 답일 것 같으세요? 저는 이럴 때는 답은 이런 중요한 문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내려지는 결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화가 날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서로 얘기를 해보게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흑백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가 절대적으로 옳고 누가 절대적으로 틀리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생각하는 것을 잘 들어보고 그런 장을 만들어주고 시간을 허용하는 거죠. 그러면 국민들 간에 이런 의사소통이 일어나면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저런 생각을 하는구나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공통점을 서로 좀 찾아가고 또 내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관련된 쟁점들을 좀 공개적으로 얘기가 되면 저는 그 상황에서 공감대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결론이 무엇이냐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BTS 병역특례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나 반대하는 입장이나 두 가지 다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서로의 입장에 대해서 서로 비난할 게 아니라 관련 얘기를 짚어보는 거죠. 이게 다 금융감독원의 공시 시스템에 나와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 세 번째로 돈 많이 버신 분이 278억 원 그리고 이 하이브의 이사장, 유명하신 분이죠. 그 방 선생님. 이분은 작년에 소득을 얻지는 않았지만 이분의 자산이 BTS, 주로 BTS 덕분이죠. 주식평가액이 4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민간회사와 관련인들이 BTS가 군대를 안 가는 문제와 너무나 긴밀한 경제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정부가 BTS에게 병역문제를 면제를 해준다는 것은 뭐냐면 이 민간회사에게 어마어마한 경제적 지원금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가 저는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분들도 열심히 작곡하고 열심히 마케팅하고 열심히 기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분들도 BTS의 재능이 뻗어나가는 것만 보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BTS의 재능이 뻗어나가는 것과 함께 본인들의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뻗어나가는 것도 사실인 거죠. 그래서 좋다, 나쁘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사적인 이익의 추구이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득이 걸려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젊은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이미지 재고나 국가적인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많은 거고 본인들한테 돌아오는 것 말고도 국가 전체로 돌아오게 하는 효과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분명히 이분들 BTS에게 병역을 면제해 줌으로써 국가적으로 가져오는 이득도 굉장히 크지만 그 반대쪽으로는 뭐가 있냐면 사회적인 통합에 비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별다른 재주도 없고 별다른 시장 경제력도 없어서 나는 군대에 꽁짝없이 가야 되냐 이런 2030 남성분들이 많다면 이분들이 느끼는 박탈감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통합이라는 큰 목표에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얘기 좀 정리해 볼까요? 이 정도의 쟁점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뭐가 문제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또 국회에서 이게 BTS가 군대 갈 때가 되니까 이미 2020년에 사실 혜택을 줘서 서른까지 연기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BTS의 경우에. 그런데 갑자기 국회에서 또 법률 개정안이 세 개나 튀어나와서 다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법률 개정안을 시행령 사항을 끄집어 올려서 하는 것도 어색하지만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얘기는 좀 넓게 꺼내놓고 국민들끼리 소통을 하도록 하는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흑과 백으로 나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관점이 다른 문제일 뿐이다. 그러니 이것은 같이 얘기를 해주는 장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공청회를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도 좋고 그리고 신문고 이런 게시판 같은 걸 열어놓고 국민들의 의견을 서로 소통하게끔 해주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일정한 시간을 허용하고 그리고 공감대를 뽑아내는 그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무슨 일실에 앉아서 몇 명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는 걸로 결정이라든 안 가는 걸로 결정이라든 그 자체보다는 거기까지 어떻게 이르러느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하고 스스로의 생각을 이해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